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아파트 23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크모노 2021타경 110578번입니다. 감량가는 7억 7천5백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가는 6억 8천5백만원, 대지권 12.5평형에 전염변직 18평형, 분양변직은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80% 가격이 긴 3차 제재가는 4억 9천6백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4천9백60만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1월 4일에 진행이 되어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마들역 생활권으로 동일초등학교와 상경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노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매물은 1113동 10층으로 대지권 12.5평형에 전염변직 18평형, 분양변직은 23평형입니다. 감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7억 7천5백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64% 가격인 4억 9천6백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3년 1월 4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천5백6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주공아파트 11단지 23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6억 8천5백만원, 하위평형가는 6억 5천7백만원, 상위평형가는 7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8%에서 44%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문건 해낭을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여 1988년 9월에 사형수행된 중공 35년차 아파트로 16개동에 19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3대이며 갱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0층 23평형으로 방 2개, 욕실 1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속의 중권리는 2020년 10월 22일에 설정된 개인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매를 신청한 사건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배당 요구한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 8,900만원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농구 상계동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상계주공 11단지 아파트 23평형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8월에 7층이 7억 3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묶은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농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입 3평형 매물 효과는 1112동 남양 3층이 7억 7천만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재건축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 여부 아파트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농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류 27%에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농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을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롱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아파트 23평년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